그날을 생각하면 내 미소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렇게 졸리고 나른했던 날에 네가 왔어 야, 안 믿어! 너나 알아? 난 가끔 미소가 부러워 자유롭잖아 시베리아 횡단열체를 타고 바이칼 호수부터 볼 거야 같이 가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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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너 하은이 잘 모른다고 했더니 내가 꼭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제발 그냥 다 순단해 속으로만 꼬고 있지 말고 다 알고 있었어 네 마음이 어땠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원하는 게 더욱 네 마음이 어땠는지 네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감사합니다.